밤바람 좋다. 어우 웬일. 이거 완전 로맨틱 코멘이잖아요. 그쪽이 난 나 왠지 잘 통하는 거.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요. 친구 뭐. 수요일엔 빨간 장비를. 어머, 내가 그새 취했나 아니면 미쳤나 실수를 하면서 나를 외몰차게 차버린 그 나쁜 놈 생각이 왜 또 나. 나는 왜 그 나쁜 놈이 미워지지가 않고 자꾸 보고 싶은 거지? 왜? 나 이 나쁜 기지매야! 어떻게 내 순정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. 왜 그 놈은 되고 나는 안 되는데. 어머, 저 남자도 상처받았나 보네. 그래? 가. 가.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. 가. 그런데 저 사람 왜 저래? 살아 죽으려고?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봐요! 이봐요! 잠깐만요! 이러면 안 돼요! 이게 누구야?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왜 이래요? 주희야. 나 네가 올 줄 알았어. 이제 어디 가지 마. 내 옆에 있어줘. 그래. 내가 옆에 있어줄게.